오늘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정부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된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특위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. 또 한편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없을 거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정부가 지금 더 시급하게 우리 수산물 안전대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더 적절히 모색해야 되는 걸 보고요.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들을 더 일본 정부에게 또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